두번째 시간은 쇼컷 조금 더 짧게 자르는 쇼컷으로 한번 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섹션 보시구요. 첫번째 섹션은 조금 귀 뒷부분, 귀 이어 백부분부터 해서 너무 A라인이 아닌 일자 느낌으로 섹션을 타주시면 됩니다. 섹션을 타고 빗은 뒤에 각도를 들어서 층을 내실 겁니다. 각도들어 층을 내줍니다. 층을 얼마나 낼건지 얼마나 머리카락이 밑라인이 빠지게 할건지 정하구요. 지금은 틀어서 U라인으로 커트한 뒤에 밑라인 정리를 하는데 약간 뒤에서 봤을 때 V자 라인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약간 일본스타일처럼 되니까요. 너무 V라인으로 하지 말고 약간 둥근 라인으로 하셔도 한국스타일처럼 이쁘게 보이실겁니다. 반대쪽도 층을 내면서 라인을 잘라주시고 밑단 정리해 주시고 각도를 얼마나 듣느냐에 따라서 층이 결정되기 때문에요. 그 상황에 따라서 스타일을 보고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스타일에 따라 정리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섹션은 여기까지는 밑머리라고 했습니다. 밑라인입니다. 밑에 받쳐주는 역할. 여기도 여기는 약간 50도 정도로 커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기는 방향성은 너무 뒤쪽으로 안 당기구요. 제일 귀 뒷부분 쪽만 뒤쪽으로 당겼다가 다시 귀쪽으로 당겨서 U라인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가로로 해서 체크 한번 해 주시면 약간 둥근 라인이 나오게 되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높게 층을 내고 싶다 하면 50도보다 조금 더 높게 층을 내주시면 되구요. 조금 더 낮게 내고 싶다 하면 한 45도 정도 보다 더 낮게끔 낼 수도 있습니다. 고거는 디자인을 따라서 내시면 되구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저쪽편 앞쪽 방향으로 당겨서 U라인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깨끗한 U라인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자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 U라인 형태로 만들고 체크를 한번 하고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자 세 번째 라인에서는 세 번째 라인에서는 이제 윗머리가 되는 거죠. 윗머리 윗머리는 볼륨을 얼마나 살릴지에 따라서 자 깨비서 주고 피볼 섹션으로 해서 윗머리는 항상 저 같은 경우에 위를 덜어서 자릅니다. 낮게 자르면 너무 무겁구요. 높게 자르면 약간 가벼우면서도 높으면서 이렇게 볼륨감 위치는 또 잘 잡히거든요. 밑에 라인을 보면서 각도를 들어서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무거운 듯 가벼운 느낌의 스타일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들어서 각도를 들어서 높은 각에서 각도를 들 때 손가락 각도는 약간 낮은 각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라데이션으로 나오는데 손가락 드는 위치는 높되 손가락 위치는 약간 이렇게 뒤쪽 방향으로 당겨주시면서 자릅니다. 자 사이드 넘어가서요. 사이드 쪽은 귀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을 갈라서 자르시면 되는데요. 아까 잘랐던 부분 거기 한번 체크하면서 귀라인을 파주시고 그 다음에 두번째 단까지는 파주셔야 됩니다. 섹션을 1cm라고 했을 때 2cm까지는 앞쪽으로 당겨서 뒷라인을 커트해 주시는게 좋으세요. 자 뒷라인 정리하면 옆사이드 자 그리고 얼마나 자르지 귀를 얼마나 팔지에 따라서 먼저 가이드를 설정해 줍니다. 자 가이드 설정하고 앞쪽은 약간 뒤쪽 방향으로 당겨서 잘라주고 다시 앞쪽으로 당겨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각도는 너무 들지 않습니다. 뒤에서 50도라면은 옆에서도 50도 같은 각도로 사용하셔도 되구요. 약간 낮은 각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요즘에는 약간 낮은 각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뒷라인 한번 정리하면서 자 사이드 높은 각 이용해서 라인 잡고 반대쪽 들어가겠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높은 각을 이용해서 들어갑니다. 자 사이드 당겨주시고 자 높은 위치로 해서 담겨서 앞쪽 라인 당겨서 커트 다시 잡아서 두번째 당까지 커트 그 다음 사이드 쪽 연결해서 커트 그리고 뒤로 당겨 커트한 후에 앞쪽으로 당겨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앞쪽으로 당기지 않은 이유는 앞쪽이 너무 짧아지면 나중에 앞머리 쪽 연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요. 너무 앞쪽 라인을 짧게 안 자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체크해서 연결 라인 보면서 다시 체크 항상 커트할 때 정성스럽게 한 후 한 후 정리하면서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번째 섹션은 조금 두번째 섹션에서 섹션을 두 개로 나누는 이유가 다 내렸을 때는 무게감이 너무 무거워서 자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2cm, 1, 2cm 정도를 먼저 내려서 밑 가이드와 한번 잡아준 뒤에 다시 제일 위에 섹션을 내리면 훨씬 자르기도 가이드가 잘 보이기 때문에 자르기가 훨씬 쉽습니다. 자 그리고 무게감 생각하시고 앞쪽 라인 아 다시 옆쪽 라인 체크 자 체크해서 커트 들어갑니다. 자 여기도 낮은 각 각도로 여기서 너무 높은 각을 쓰면 귀 있는 부분이 너무 쭉 빠져서 보기가 별로 안 예쁩니다. 그래서 낮은 각을 쓴 후에 그 무게감을 약간 깨트려 주는 식으로 해서 커트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세련되고 예쁜 스타일이 나옵니다. 자 앞머리, 앞머리는 약간 시스루뱅 스타일로 연출을 하고요. 가운데 시스루뱅도 이 센터에서 얼마나 높이를 얼마나 정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자 삼각 섹션이 얼마나 높게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앞머리 길이가 얼마나 내려오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에요. 지금은 조금만 앞머리 한 3cm 정도만 내려서 먼저 가이드를 잡고요. 양쪽 발렌스 맞추면서 당겨서 앞쪽으로 당겨서 연결을 시키듯이 커트 들어갑니다. 자 커트 다시 당겨서 포인팅으로 정리 그리고 반대쪽도 다시 당겨서 커트 그리고 다시 정리 자 그리고 양쪽 발렌스를 한번 보시고 네 요즘엔 귀로 다 꽂기도 하고요. 다 내리기도 하는데 지금 스타일은 조금 짧기 때문에 귀 뒤로 꽂는 머리보다는 조금 빼주는 스타일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탑쪽 탑쪽 머리를 연결 자 여기서 너무 짧게 연결을 해버리게 되면 위쪽에 층이 많이 나서 너무 머리가 날리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층을 많이 안내는 쪽으로 해서 포인팅으로 그냥 살짝 연결만 해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커트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운데에 가이드를 탑쪽 가이드를 잡았기 때문에 자 피벗으로 해서 네 한 바퀴 돌려줍니다. 그러면 들면 이렇게 삼각불 코너가 보입니다. 이 코너를 자른다라는 개념보다는 약간 연결시킨다는 개념으로 포인팅으로 살짝 연결시켜줍니다. 여기서 너무 깨끗하게 잘라버리게 되면 층이 너무 많이 나와서 나중에 덮어주는 무게감들이 없어서 너무 남성스러워지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살짝 연결하듯이 네 연결을만 시키며 주시면 됩니다. 자 포인팅으로 네 연결시키고 다시 포인팅으로 연결하였고 이렇게 해서 커트를 하시면 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네 처음에 이제 어떻게 커트를 해야 될지를 모를 때는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지금 제가 자르는 방법대로 순서를 눈으로 익히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순서를 먼저 익히고 나면 커트가 훨씬 쉬워집니다. 자 여기에서 머리를 말리고 나서 다시 한번 질감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로